이건 일반이요? 어디 있는지 일단은 길 안에 들리는데요? 신탁소 그렇다면 신탁소에 먼저 갈 생각인가요? 빠르면 40분 자 장미를 좀 사구요 이거 가격 잘 보셔야죠 뭐 살때는 자 10개 그 다음에 축부가 지금 없나요? 축부를 왜 안팔죠? 축부같은것도 좀 팔면 좋은데 일단 축부같은거 몇장은 있어야겠죠? 여기 비싸요? 아 이게 당했나요? 으응 지금 에이 다른데가서 살걸 그랬나요? 일단은 보지 아지트 가구요 어차피 아지트에서 바로 판때 축부 축부를 판때 자 이거 상실님 음 자 뭐 일반이라면은 뭐 난이도는 좀 낮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죠? 자 일곱 명씩 되어있고 이거는 뭐 지금 음 어디부터 가는거죠? 음 어디부터 가는건지로 일단 수정신탁소 수정 수정 요기죠? 네 수정으로 한번 가구요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음 여기죠? 음 다 왔냐는데 자 음 왔다고 그래야죠? 음 도착 도착 도착이라고 이제 그래야되구요 음 음 자 슈빅하구요 음 음 자 블랙루스 음 자 블랙루스 자 고양이님 사력되는 분으로 아는데 음 그죠? 머핀님 어서오시구요 에 뭐 실패하진 않겠죠? 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활로 음 글쎄요 요기 보시면 또 음 음 인임도 있구요 요거는 지금 랭커 같구요 승결공주 음 어차피 소화이 되기 때문에 음 소화를 한번 내릴테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발록 자체는 지금 음 저번에 해봤는데요 뭐 크게 난이도에 있는 어떤 적은 없구요 음 음 음 음 음 바로 이제 다른 파티원 음 파티까지 좀 볼 수 있게 또 연합창으로 좀 뭐라고 하면 이러면 음 으 자 단 칼님 뭘 부탁 하 에 뭘 부탁하죠 에 아니 큰일인데요 뭘 지금 자 뭐 했나요 제가 자 어 에 뭘 부탁할라는데 에 어떻게 해야죠 에 에 자 에 지금 못 땡기는거 그거요? 자 하이 갑자기 부탁한다니까 지금 당황되는데 응 뭐 어디 있나요 지금? 아이짜 뭐 매일 창으로 뭐가 막 나오는데 그냥 히트 해보고요 주변에 없는거 같은데 에 에 나오나요? 에 나왔죠 발로 에 자 에 이건 뭐 좀 자 이리로 데리고 가고요 자 뭐 이런거죠? 에 에 히트 가고요 자 탱이 이제 두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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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걸로 아는데 자 장미 지금 했죠 자 이거 키고요 에 포커스 실드 여 어 여세 한명이요? 어 축하사님이요 여세요? 어 에 근데 지금부터 순스러워요 교도관이라고 저기 옆에 있는데 그냥 한 명이요 상실이 감옥으로 수감됐고요 교도관이 지금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쵸? 모범수가 돼야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거? 그냥 못 나오나요? 파치본이 지금 수감됐고요 교도관이 지금 옆에 있죠 교도관이 지금 뭐 보내는 것 같은데요 감옥에 아직 없나요 상실은? 인첸인데 인첸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쏘나타는지 못할 것 같은데요 공격 한번 해보고 화력 찍으면 되는 건가요? 발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발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히 좀 라인도가 큰 보스 몬스터는 지금 많이 있고 꽤 많이 담았고 약간 이렇게 딥오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나 때문에 또 아이템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좋은 거 좀 떨어뜨린 것 같고요 축복받은 무기 뭐 이런 것들 저희 진행조 자 어디가죠 이제 룬스톤을 못 먹었다 에 이거는 이거는 힐러블리즈 미리 파크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저걸 빼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작은 고양이님이 힐러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말을 안하구요 말없이 막 가는데 예 전당인가 본데요 예 전당이요 전당으로 가구요 까지꺼 예 이 돈 텔비는 지금 충분히 진멸이요 아이 잠깐만요 음 진멸 같기도 하구요 지금 예 아 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진멸.. 아 그쵸 자 그러면 약간 좀 돈을 아끼죠 아 흐음 아 아 아 아 지금 뭐 크게 어려움 없죠 아지트텔이 있구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연하킷이 있죠 여기로 가시면 되구요 한번 요거는 테라구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왔죠 여기서 이제 가시는거죠 이동장치로 진멸이요 자 이동하구요 이놈 좀 찍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옳죠 다른 분들은 지금 뭐 이제 밍님은 전당같은 데가 있구요 저는 이제 다른데 지금 있구요 다른데 지금 있구요 발이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로 칸람에 이스티나하고 옥타한다 이런거죠 이동하구요 뭐 그때는 지금 쾌를 안 받았는데요 지금 한번 뭐 되나 받구요 뭐 좀 이런거 좀 뭐 필요 없겠죠 교환하는거요 네 필요 없구요 큰건 없네요 자 지금 닭 오면요 들어가는거죠 하나번 자 자 말들이 별로 없구요 지금 뭐 예 그게 지금 그죠 자 상실님 다 왔죠 빅님 하지 않았구요 여긴 아마 소화를 안되리라고 보는데 네 왔죠 자 다른 파티는 지금 뭐 왔나요 자 장미 좀 남아있구요 1분 후에 들어갈테니까 이제 모여기 달라는거죠 1분 후에 들어간다는 벌써 들어왔구요 이거는 기습적인 진입이죠 에 에 이거는 지금 뭐 이스티나도 생각을 못했을거에요 에 기다리고 있을테구요 연합장말만 듣고 이스티나도 지금 대비를 못했죠 이때 얼른가서 치는거죠 에 좋아요 이거 지금 레그루스 연합장군이 기습적으로 지금 공격을 시도하는거에요 이게 통해야될탄데 어 어 퍼프좀 대구요 요쪽이 딱히죠 포커스 엠이 달기 땜 자 에 에 랩 두디를 하지말라는거죠 에 기습 에 기습 이점을 좀 털리려고 그러나요 음 아끼나요 조금 자 이스티나가 지금 멍하니 있어요 저 분위기가 지금 에 넉넉히 있는거 같구요 자 이래 하구요 얼른 치자 에 자 99위상인분은 중간피기하면 치자 아 징표 징표는 치지 말라고 그랬죠 징표 쳐요 안 치는거죠 징 이렇게 말해 주구요 이 징표가 사라진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징표 사라졌나요? 아직 있죠? 치고요 일단 일단 치는건 가능하죠 헤이트만 하지 말라 지금 이해드린데 생이 한명이에요? 네 생도 없어요? 아이씨 참 자 볼까요? 자 생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죠? 예 아 징 이런것도 필요없는거죠? 징징벙이 사라그랬는데 전에 예 아 이거는 그럼 막기랑 하는건가요? 죽어라그러던데 죽어라그러던데 예 징표있구요 뭐 전 죽었죠 그럼? 막 헤드하다가 예 죽는거죠? 죽으라고 하던데 아 노블를 노블이 좀 되어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죠 예 죽었구요 자 일단 뭐 어떻게 또 죽나요? 계속 죽어야 되나? 자 행위 그러니까 지금 뭐 행위 없기 때문에 자 파울하고요 예 폭주상태라는데 까지거 다 쓰죠 예 무적하구요 무적하구요 예 대반 우리도 하구요 예 같이 대반이요 예 대반 아이고 아 이게 창실되데 데미지 팍 들어가요 예 예 자 아 마비같이 통하면 좋은데 예 설명 자체는 지금 길어요 이스티나 이게 지금 아까보다 세이죠 알록보다는 세다고 보셔야죠 성의있는 설명은 지금 굉장히 공주로 만든거에요 예 예 이렇게 공주로 쓸 때는 예 세다고 봐야죠 예 자 이스티나 일단은 예 폭주상태구요 자 스토나트는 엄청 좋은데 음 이게 지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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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또 빛나구요 요기 저기 학가들까지 꺼 어색 예 어차피 지금 풀거라 쓰구요 네 어차피 죽어야되는건 뭐 에이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데요 제가 네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에이 산성기운까지 좀 분출되구요 에 에이 에이트 좀 하구요 에이 이거 누웠죠 예 음 지금 뭐 에 에이 지금 막전 움직이는데 폭주하구요 에이 저거 지금 자 이거 실패하나요 또? 음 자 자 일단은 뭐 자 누 눈누걱 사고하고 일단 헤이트하구요 장미는 지금 돼있죠 주상태 대반하구요 아 또 징표에요 아이 계속 지금 징표죠 어 뭐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좀 플레이트도 한번 해보구요 예 선성기온이 지금 나오죠 에이 이거 참 마비를 걸었는데 이게 또 통하지가 않죠 예 슈위증 계속 쌓이고 있죠 예 에이 이거 대신 경험실도 추가로 습득하는 효과가 있는데 음 자 또 죽구요 아 이거 참 자 자 자 일단 하구요 에이튼 좀 해서 좀 계속 좀 에이 심순 아 또 뭐 붉은 밑으로 좀 빛나구요 아 이거 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뭔가 지금 위험하죠 예 정탈 정탈 한번 다시 한번 하구요 또 징표가 아 이거 참 또 죽나요 제가 아니 이그노 한번 하구요 에이 이그노 자 이그노 한번 하구요 에이거 일단은 생존기는 다 쓴건데 자 마비 좀 하구요 에이 타겟 해제만 남은건데 에 그렇죠 타겟 해제는 이거 쓰면 안되겠죠 아 아이 또 누웠구요 자 4레벨까지 좀 중독됐구요 이거는 이그노 에이 레그노스님 처음에 그 상칼님 부탁합니다가 이런 의미였나요 앞으로 계속 죽을 뿐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의미같은 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예상했겠죠 에이 에이 이거 좀 자 이스티나 아 아 참 또 지우처에요 이게 지금 쉬쉬다구 징퍼를 좀 찍구요 자 에 에 에 에 쓸게 없죠 제가 에 에 에 에 또 죽었구요 하하 참 이거 자 계속 죽고 있구요 에 에 에 에 즈까지것도 어차피cie 의 으 보호막까지 좀 하고 아 이거 뭐 자 또 죽나요 에 참 자 잘 아 또 삼성보호막 재반 하구요 자 자 2 아 이게 뭐 이것 일단은 뭐 스킬 쓰면서 좀 해보는데 데미지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많이 죽는다고 이게 좀 아이템 드롭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빠져 죽을까요? 약간 빠져 죽고요 아이 또 죽었네요 이거 막판에 아 이거 이거 뭐 취소됐고요 아니 동영상이 나오면 취소됐고 아 하필 그때 동영상이 나오면서요 자 자 자 하고요 같이 예 똑같이 좀 참여해야지 예 예 자 요거는 지금 뭐 마력 충전 100%인데 예 예 이게 왜 아직 안 끝나죠 마력 충전이 다 됐는데 예 됐죠 자 이게 뭐 동영상 나오고요 음 죽은거죠 허억하고 예 예 쓰러지고요 예 허망하게 당했다 이러는데 완전히 허망하게 당한 건 아니고요 예 저를 계속 눕혔죠 이스티나가 할만큼 한 거예요 이스티나도 후회는 좀 안 될 거예요 어 이거 뭐죠 음 아 뭐 문술톤 예 이정도 지금 나온 건가요 음 그죠 끝인가요 마력상자를 받으라 음 자 이거 참 말 걸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퀘스트요 자 이걸 좀 에 혼자서는 좀 안 되고 가져와 달라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음 자 일단은 이걸 좀 하고요 잼스톤 나오고요 어 별다른 거 없는데 그죠 이 이 이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기간 해 가지고요 음 자 그냥 부활 팔찌요 예 옥타비아 옥타비스의 팔찌 뭐 안주는데. 말걸어도요. 무시하고. 다른 팔찌를 내가 지금 갖고 있기때매. 아마 그 저기. 그쵸?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팔찌로. 옥탑 팔찌라요. 이쪽이 입구인가요? 예. 그런것 같은데. 아 자. 여기. 입구에요. 여기죠. 자. 다른 분들은 지금 벌써 가있나요? 예. 전담. 이거 소환이 되는거. 아는데. 네. 자. 소환수는 지금. 없구요. 여기 뭐 이런. 쾌관련같은데. 자. 일단은 먼저 가죠. 얼른. 자. 전당이 있구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되죠. 자. 우리가 뭐 전해 해봤기 때문에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거 좀 알고 있죠. 예. 전처럼 우리가 뭐 좀 당황하구요. 헤맬 필요가 없죠. 예. 숱 딸듯 팔걸음으로 그냥. 쭉 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요. 쑥 내려가면 끝이죠. 헤헤. 아주 쉬워요. 예. 당황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예. 파티원이 어딨나. 찾을 필요가 없죠. 거기 다. 있으리라고 보이구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예. 이전에 헤맸는데. 여기서 자식이죠. 예. 다시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가면 되구요. 자. 또 나오구요. 여기서 이제. 예. 내려가는 거구요. 음. 여기 이제 보면은 다 있죠. 예. 이쪽에. 예. 여기 모여 계신다. 라고 이제 보면 되구요. 음. 자. 어. 자. 이쪽이죠. 음. 음. 레고너스 님. 음. 음. 초승달 님. 야수롭다. 예. 야수로 다 알죠. 예. 이거 뭐. 야수가요. 아주 까다롭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계속 돌아요. 예. 영혼병? 이건 좀 아닌데. 음. 자. 진행중이고. 이것도 진행중인가요? 다? 음. 자. 예. 뭐 돌아오기를 기원하겠다는데. 음. 별거는 지금 없구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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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 일은 없구요. 거의. 두 번째 그거 뭐 좀. 그때만 조심하면. 음. 잡는데 어려움은 없구요. 그 야수가 막 막 도는데. 예. 그거를 이제 탱은. 길을 막 막으면 되죠. 길을. 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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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봤기 때문에 누구도요 저 처음 해보는 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걱정은 없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직 다 안왔나요 아니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자 이게 어쩌면 음 이런거 좀 지날동안 기다리나요 능력지가 크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 자 1분안에 또 들어간다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또 기습적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이런건 좋아요 하나 둘 셋 열 시기 전에 하나 둘 에 벌써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뭐 당하기 쉽죠 일단은 지금 야 이거 왜 안되죠 장면이 되려고 하는데 장면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작은 고양이 서울 30일 여 접속했어요 이렇게 하나 네 일단 문이 좀 열렸고 처음에만 좀 구석같은대로요 유인해가지고 잡으면 되죠 왜 나타나겠죠 이제 또 옥타가 지금 나타날테구요 아니 왜 안나타나죠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 말도 없구요 파티창이나 뭐 이런데 처음에 보는 탱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하겠죠 동영상도 좀 올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왔죠 예 역시 예상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구요 구석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잡으면 되죠 그게 어디 구석이 있더라 그걸 잘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쪽 구석인가요 저쪽 구석인가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어디죠 구석이 자 이쪽이었던가요 전에 약간 좀 야수구요 자 이거부터 하나요 복탑이 이거는 길을 좀 막구요 아 이게 지금 힘든데 자 지금 이게 아 이게 복탈을 좀 칠하는데 우리 반대로 좀 해가지고요 얼른 가서 길을 막죠 아 이거 안 막혔나요 얼른 돌아가죠 자 이게 막혀야되는데 그렇죠 막혔구요 예 자 다시 또 막구요 자 막구요 자 전체 스킬 지금 다 써주는건데 아 이게 힘든데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자 또 지금 자 또 지금 자 길을 좀 막구요 자 길을 좀 막구요 예 스턴 한번 걸구요 자 전체 스킬 지금 다 써주는건데 버스트요 예 이게 자 자 어 그렇죠 어느정도 막혔죠 아 이게 지금 자 빌이 지금 가야되는데 이게 지금 자자 아 야수갓이 빨라요 이렇게 에이 참 자 전체 스킬 좀 하구요 음 자 아 이거 뭐 지금 각종 지금 범위 스킬 좀 해가지고요 아 마비 걸려야 될텐데 페이트 하구요 일단은 지금 범위 스킬 계속 걸리면 좋은데 에이 안 걸리네 자 장미 좀 먹구요 또 에이 이 자체로 지금 뭐 어려운건 없는데 에이 지금 탱이기 어려워요 지금 이거 탱만 지금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음 음 원래 탱이 이렇게 하는건가요 에 자 탱이 좀 불리한거 같은데요 이거는 여기 너무 힘든데 잘 안막아지고요 자 자 아 이렇게 빠르죠 야수가 아이치 에 일단 뭐 좀 걸리게 걸렸는데 네 네 네 실내는 숨결 효과도 좀 있구요 자 장미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음 음 음 음 자 그래도요 이렇게 해놓겠죠 피맛이 빠지는 텐 단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자 자 자 자 예 예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막 비비 비비적거리고 하는건가요 그냥 응 이렇게 기술로 뭐 헤히트같은것도 안먹는것 같은데 마비를 걸구요 에 마비를 거는데 체인 안땡겨지겠죠 아 이게 에이 그대로구요 지금 아 이게 뒤만쫓아 당겨서는 안되겠고 반대에서요 와가지고 지금 그러게 이렇게 해야죠 옥탑이 있어요 데스웨이트로 지금 스킬인데요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하는데 공격만 계속 해주면 좋은데 이게 다 달린단 말이죠 마비 걸고요 마비가 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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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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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AKE 이게 옥타비스들이 사실 성격이 좀 이상 doct 레이드보스가 불 ħ이 긴낭 돌죠 여기를 bekannt 하 , 트로 가는데 주력하는건데요 체인같은게 안뜯겨지고요 빠른데요 야수 움직임이 빠르렀어요 마비골드요 랩소디 하면 안돼 야수 설비같은거 좀 타고있구요 에이 마비같은거 잘 안걸려요 일단은 좀 길을 한번 다시 막구요 에이참 안막혔죠 야수 자 이건 경험을 한번 했었나봐요 요령하고는 상관없이요 좀 어려운데요 길 막는데 그쵸 그쵸 아 이거 빨라여 야수가 야수 에이 머리는 좋아보이지 않는데 달리는거는 이게 무슨일이 있어도 그냥 달리는거 그런식으로 지금 해지고있구요 자꾸 열한식으로 20초간 음 볼정비라죠 20초간 그쵸 아 아 야수 빠르구요 에 에 잡은거 같구요 자 에 옥타비스 쭉 달리다가 랑패봤죠 요번에 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 정비를 한다는데 자 옥타비스 치지 말라는건가요 아직 에 에 자 배라 뭘 정비를 했나 한 20초 아 에 부탁 야 또 부탁나왔어요 이거 지금 내가 자 가서 뭐 좀 데려오라는건데 에 옥타비스 에 읍 대로 치지 말 어 이렇게 그쵸 에 자 이거는 뭐 좀 전체 스킬 대반 다 하고요 자 이것도 해야죠 포커스실드도 이제 하고요 보스물을 좀 치워먹었죠 자 그리고 일단 큐브 다시 한번 하고요 크게 보시면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딥오프 자체가 지금 실내의 숨결 지금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쵸 유튜브 뽑으면요 이게 지금 무섭기 때문에 전체 스킬하고 요것만 주의하면은 뭐 옥타비스 레이더 신고하시면 옥타비스 그쵸 설명 자체로 좀 어느정도 좀 길죠 완전히 길지는 않고요 설명이 짧지도 않고 어느정도는 좀 길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 한방은 있는 메이드 저기 보스 뭐 이 보시면 되겠지 이제 상대가 다 먹고요 음 파트로 피가 뭐 이정도 예 안정적으로 좀 떼기 때문에 다른 생존들을 좀 아직 뭐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하나 정도는 좀 해줘야죠 나중에 봐가지고요 피가 좀 어쌤 정도는 딱 이렇게 해주고요 이정도 하나는 좀 꺼줘야 되죠 이거 지금 뭐죠? 화면이 돌아간 것 같고요 옥타비스 스킬이 아니죠 제 마우스가 지금 돌아가가지고요 화면이 지금 돌아간 거 같고요 충전하셔야죠 요거는 저도 범위 스킬으로 좀 적절하게 좀 치고 있고요 자 마비도 갈지 까지 내 전체만 이렇게 막 꺼줄게요 이 파티원들 중에 탱이 무슨 스킬을 쓰나 이거 지금 또 돌아가는데 화면이 이렇게 쉽게 보는 분들이 있다면 에이 저 탱은 이런거요 메스라이트는 스킬이라고 전체만 정령석을 소모하는 스킬까지도 계속 쓰는 탱입니다 장미도 하고요 과연 이런게 좀 평가에 굉장히 좀 무호적으로 플라스가 되겠죠 오히려 저기 중앙에 잡을때가 더 쉽던데요 지금보다 여기만 좀 넘기면 충분히 나오죠 오히려 저기 중앙에 잡을때가 더 쉽던데요 못 버틸거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아직 백하고는 상관없겠죠 이게 지금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나오고요 동영상 짧게 해요 NC도 이렇게 랩 대기라는데 뭘 대기하는지 일단 하고요 랩 대기가 뭐죠? 일단은 뭐 좀 치고요 아마 랩이 좀 높은 캐릭은 이따가 대기하라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뭐 백랩이 좀 맡은 캐릭이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범위 좀 두고요 설치는 아까보다는 좀 쉽고요 상점 도가 지금 26만이거든요 용원에도 계단 20만에 산자니까 아 상점가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분 도까지 좀 암기하실 정도인 것 같은데 얼터 필요없어요 자 프레치 정도 좀 해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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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게 어 이거 어 어 어 뭐 어 어 어 아 어 어 거의 다 자랄정도니까 케론님 어서오시군 범위 스크린로 계속 스크린로 백 이제 벌써 백인가요? 벌써 피가 지금 많이 나왔네요 네 아니 뭐 지금 뭐 가리 오긴다 그거 좀 타라고 가는건데 약간은 지붕 같은건 상관없겠죠 이정도요 헤이트하고 약간은 지붕을 걸고요 나 때문에 아이템 안나오니까 이렇게 헤이트하고 마비 걸고요 이정도로 그죠 예 지금에 잡았죠 거의 성공이고요 옥타비 스무셔 쓰러졌고요 예 여기서 이제 예 뭐 룬스톤 나오고요 자 음 뭐 말 걸은거 없었나요 우리 뭐 뭐 없던거 같은데 자 룬스톤 뭐 좀 나오고 어 무기강화 무기강화 여기 쭉 부르는거죠 음 뭐가 뭐가 나왔다 한방에 4억 어 이거 다 합쳐서죠 한방에 그럼 음 한방에 4억을 좀 하는거고요 오 레그누스 님이 좀 음 음 음 4.3 음 음 자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요 음 음 뭐 이 카운트 같은데 5 4 3 그죠 2 음 음 낙찰 이런식으로 되는거고요 여기서 절대 음 뭐 파탈하면 안되고요 어 기다려야죠 그럼 이제 뜨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그 뭐 정상금이요 이렇게 뜨면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4 2백만인데 1 2 5 6 6 6 5 5 5 6 5 6 네 아데나가 좀 늘었구요 자 수건을 좀 했다고 하구요 약간은 못하죠 슈고돌이라고 했는데 뭐 이정도는 뭐 좀 이정도 못해 뭐 좀 충분히 좀 다들 알아두실 수 있는 거구요